안녕하세요 모나선생님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주말 소울풀 하나 하려구요. 저번에 했던 하우돈이 생각보다 재미있게 잘 나와서 하우돈 후속편입니다. 그래서 후속편은 아니구요. 하우돈과 관련된 무장이구요. 대충 누군지 감이 오시죠? 어... 어디서 할까? 아... 여기서 할까? 어... 다 괜찮겠네요. 재미있게 여기서 합시다. 오랜만에 소패왕에서 합시다. 자... 요즘에 계속 제가 후반기만 해서 전반기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자 누구냐면은 하우돈이에요. 자 하우돈은 지금 군무 중심이군요 벌써. 하우돈으로 또 뭐 볼 거 있나요? 뭐... 바로 반란이지? 자 하우돈은 반란에 성공을 했는데 하우돈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번 하우돈이 반란했을 때 보다는 상황이 좀 더 나아보이네요. 얼핏 봐도 어... 참가 안해? 자... 응? 뭐야? 알았어. 잠깐만요. 누가 있는지 봅시다. 아 하우돈이 지금 군무라 안되죠? 아... 넣을 수가 없... 아무도 없구나. 아... 이건 별로 안 좋은데? 자 한우 사마랑. 사마랑이 올까? 사마랑이 오면 화개가 있어서 정말 좋거든요. 일단은 뭐... 일단은... 음... 일단... 자 뭐 한다고 할게요. 자 군사... 자 내정... 문화해서 풀로 땡겨주고요. 그럼 600원 받죠? 자 거기서... 어... 다 4. 명품 4구요. 아... 아... 요거 밖에 안되는구나. 뺏기겠는데? 흐흐흐... 뺏기겠는데? 잠깐만... 600원 써야되는데? 에이... 그냥 갑시다. 어... 발라내. 아... 아무도 응하지 않는데요. 어떡하지? 갑자기 고민되나? 아 몰라. 발라내. 그래. 묘제. 가자. 아... 안돼요. 아 한우는 남았구나. 한우 남았네요. 한우. 아 다행이다. 한우라도 남았네요. 아 근데 좋은게 반각이네요. 아 이거 매우 좋죠. 자 그리고 공도 빨리 꼬시면 좋겠는데? 어... 공도? 어 한우가 꼬셔주고? 자 그리고 나는 뭐 할거냐? 음... 하우돈 어딨나요? 하우돈? 하우돈 한테가서 받아야죠. 아... 전이... 아 여기있다. 갑시다. 하우돈 한테가서 바로 결혼합시다. 어 알았어. 자 빨리 갈게요. 자 둥지... 아 둥지 없구요. 자자자자. 아 근데... 어우... 아 옷이 와... 멋있네요. 혹시 등용이 될까? 잠깐만 얘... 아 5레벨에 비해는 이거 등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의형제는 등용이 되잖아요. 혹시 한번 해볼까? 이거 될지 안될지 모르겠네 한번 해볼게요. 설마? 설마 될까? 아 안된다고 나오네요. 5레벨인데... 형제인데 안될... 형제는... 친형제는 아니지만... 아 안되는군요. 아 안되네. 그럼 뭐... 빨리 결혼이나 시켜줘. 아니 이게 의형제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네요. 안되네요 아예. 아 왜 왔는지 알잖아. 빨리 빨리... 나 지금... 조조랑 지금... 매우 안좋아 상태에... 아... 나 몇살이야 너? 너 먼저 마연살이나 됐는데? 나는 34살이구요. 자... 아... 왜 이렇게 안되지? 아 나왔군요 나왔어요. 오우! 오우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러에요. 오우 제가 좋아하는 일러에요. 자... 자... 오우 너무 좋아요. 아... 저는 다른 일러보다 이 일러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화영? 아... 화영. 지금이... 몇월이야? 7월이군요. 이따가 10월에 또 와야겠다. 일단 돌아가구요. 언변. 잠깐... 정보... 강아지들 왜 저러죠? 아... 아... 창병 공격진. 근데 공정무산하는데 지력이 43이라... 아... 공정무산는데 지력이 43이에요. 아... 뭐... 나쁘진 않아요. 아... 분전 배웁시다. 분전 배우고... 아... 일단 돌아갈까요? 잠깐만... 아... 여기... 잠깐... 다른 무장들 좀 볼게요. 초반에는 제아가 좋기 때문에 제아를 데려온 게 좋죠. 까먹고 있었네. 아... 서왕이 홍농의 서왕. 자... 홍농의 서왕이에요. 자... 자... 일단... 어... 돌아가서 이거 이거 유명 빨리 그 변사합시다. 아... 까먹고 있었네. 후반에는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까먹고 있었어요. 지금. 조사 빨리. 자... 인제... 등용. 공도. 아... 자... 자... 인제... 조사. 아... 안되고요. 자... 군사 훈련해볼까 그럼? 자... 기병. 아... 올려? 응. 자... 올리고... 아... 한방에 되면 좋겠는데? 아... 여건? 일단 됐구요. 자... 어딨어? 어딨어? 하하하하... 나 저 돌아가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돌아가는 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요. 자... 초반에는 인제 싸움이니깐 어... 부인 한... 아... 시간이 없긴 하지만 한번 만나 줍시다. 그래도. 아... 아... 시간이 아까운데 지금. 어... 알았어. 어... 알았어. 자... 자... 이제 등용. 여건. 아... 지금 얘를 만날 시간이... 없는데? 해제. 자... 해제. 등용합시다. 여건 등용하고. 그렇지. 이게 낫죠. 자... 다시 무장 봅시다. 무장. 음... 일단 지력. 아... 왕이. 뭐... 아직 별거 없구요. 아... 이거 너무 튄다. 서왕이... 서왕이 너무 튀는데? 서왕... 양... 어우... 끝내주죠 지금? 이야... 홍농 가야겠다. 아... 서왕이네. 서왕 밖에 없네요. 홍농 갑시다. 홍농 아니면 양양. 아... 아... 헷갈려. 홍농이 어딨지? 아 양양. 일단 여기야. 홍농이 어딨더라? 요즘에 이게... 다행히 헷갈리지. 요즘에? 이쪽인데? 아... 여기... 홍농은 여기서 찾고 있었지? 아... 참... 아... 이게... 요즘에 좀 이상해졌어요. 저도. 양표 필요없고. 아... 여기 쳐들어가야겠다. 음... 여기 가서... 이쪽으로 쳐들어가야겠죠? 일단 홍농 가서... 서왕 데려옵시다. 서왕이 오면... 진짜... 뭐... 거의 쉽게 풀리겠는데요? 자... 연애. 명품... 400원짜리로 합시다. 서왕만 오면 뭐... 바로... 바로 이제 돌격이죠. 뭐... 다 필요없어요. 이제. 서왕. 서왕이 지금... 전편에서 거의... 9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자... 됐고... 자... 어? 안 받아줬나요? 안 받아줬어요? 잠깐만... 아... 바뀌었군요! 아...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진짜... 한 발 늦었네요. 한 발... 아... 91위에요. 아... 혹시 등용? 아... 진짜... 아... 아... 한 발 늦었네. 아... 진짜... 아... 아깝다. 아니... 뭐야... 잘나가나 했는데 꼬이는군요. 또... 아... 자... 그럼 바로 양행을 가야되나? 자... 봅시다 또. 뭐가 있나? 위헌. 아... 지력이 하나 나오면 좋겠는데? 아... 수녀 나왔군요! 장안으로 갑시다. 순유는 반드시 꼬셔야지. 일단 이동하고요. 자... 순유. 순유라도 오면 땡큐죠. 아... 공도는 왜 등용이 안될까? 공도 왜 등용이 안되지? 자... 순유 가야되요. 순유 가야되요. 아... 이리히토에요 또. 참... 이기야 뭐... 무조건 이기니깐. 자... 됐고. 공공공... 방필 갑시다. 뭐 하우연이야 뭐... 하우연이야 뭐... 하우연이야 뭐... 아... 그런가 무장도 안보고 그냥 시작했군요. 하... 무장 좀 한번 볼게요. 자 무장도 안보고 바로 시작해버렸네. 명품! 자... 그냥 산술이구요. 자... 9966. 어... 통술 무력이니깐 전형적인 장군 스타일. 그리고 신궁 다 아시죠? 신궁은 이게... 기둥이 빨라진다는거. 전방이 사격되고 기둥 빨라진다는거. 사고가 좀 늘어나구요. 천궁은 약간 데미지 위주라면은... 신궁은 약간 기동력 위주죠. 다 끝내주구요. 어... 열전에서는 뭐... 사총 동생. 음... 됐어요. 네. 좋아요. 됐습니다. 이 정도 하고. 자... 어... 비장군. 자... 복병궁전술. 함정. 됐네요. 음... 이 정도면 됐죠? 아... 됐습니다. 자... 어... 장기가 나왔다고? 어... 장기 이거 철벽 아닙니까? 와... 이 두 명 다 데려가야겠는데? 자... 연회. 우와... 장기... 장기를... 어... 누가... 누가 하지? 어... 철벽 좀... 철벽도 너무 좋은데? 일단 수뇨. 머리가 하나 있어야 돼요. 안그러면은 이게 뭐... 하는 말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아... 장기는 안 왔죠. 지금... 장기까지 다 갔으면 진짜 최고인데. 뭐야... 지네들끼리... 알았어... 니네 하는 거 다 관심 없어. 흐흐흐... 흐흐흐흐... 자... 아... 일단... 음... 아... 아니구요. 수뇨 있어. 수뇨. 그치. 수뇨. 얘기해줘. 다행이네요. 얘기 안받아주면은... 벌써 누가 등용하고 있는거죠? 아... 자... 등용을 했네요. 아 나밖에 안되냐 그럼 차례 조사를 해봐 조사도 안되구요 훈련 아 여기서 합시다 자 군사 훈련 부인 밖에 안되니까 부인으로 하죠 뭐 그냥 자 군사 순찰은 어떻게 되가지 20만 해봐 순유라도 오면 그래도 내정 주면 되니깐 좋죠 어 알았어 역시 초반에는 인제 인제 꼬시는 재미 아 너무 재밌어요 인제 갈 때는 좀 속상하지만 하나 꼬실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자 바로바로 조조가 쳐들어오면 바로 끝날 수 있거든요 지금 자 등용 한번만 아 나밖에 안되나 가봐 아 추가가 아직 안되네요 다음에 되겠다 빨리하고 추가하고 또 다닐게요 안되진 않겠지 설마 아 됐어요 자 됐고 최연이 등록이 된다고? 응? 황보송 오면 좋죠? 황보송 왔다와봐 황보송이 된다고? 설마 자 장기도 갑시다 장기까지 하면 철벽인데? 야 설마 황보송이 바로? 자 실패했구요 아 하나 한번 더 설마 아무리 순율하지만 가능할까? 자 아돈이 자 바로 되면 좋겠죠? 아 부인도 한번 더 받아야 돼요 지금 자 논의하고 또 하우돈한테 한번 더 갑시다 아 실패 아 실패하는군요 아 된다고는 나오는데 자꾸 실패하네요 자 장기도 될까? 아 한번 더 70 이상이었죠? 자 70 이상 어 출신했구요 유비 자 추가해 주고 아 역시 초반에 하니까 되게 마음 편합니다 일단 일단 마음 되게 편하구요 자 아 여포랑 싸우나요? 아 왜 이래? 이걸 봐야죠 자 이렇게 가서 녹여주고 오면은 내가 가서 딱 먹으면 되겠죠? 땡큐구요 그러면 자 여기 누구야? 아 장패 됐고 또 누구였나 봅시다 자 무력 아 지력 지력 먼저 전 지력이 먼저에요 아 법정 노숙 아 장안에 재화가 또 있다고 법정이? 아 위허는 그대로 있구요 아 법정 가야겠는데? 잠깐만 장안에서 오지를 못하네 아 법정 나왔군요 명품 구입 아 다행이네요 있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연회 법정까지 데려가면 좋죠 이상하게 저는 약간 지력 있는 애가 더 끌려요 법정도 뭐 무려 뭐죠? 통소리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좋아요 좋아요 자 위보동이 오니까 아 또 좋죠 디버프 자 뭐 배울까? 아 곽가 아 너무 좋은데 곽가 친해지고 일단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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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법정 아 따른 데가 필요없고 필요없어 필요없어 자 인제 등용 아 얘 진짜 안되는군요 장기가 한번 가볼까 장기가 가봅시다 어디갔어 법정 자 법정 빨리 내려갈게요 자 부인 잘하고 있고 부인 한번 더 이제 그만 등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정도면 됐어요 너무 많아 아 실패 어쩔 수 없죠 만들 줄 알았어요 아 안되죠 조사나야 그냥 차라리 자 논의해 주고요 자 남의 땅에서 이정도 데려갔으면 된거죠 뭐 근데 내가 있는 복영에서도 좀 나오지 않나 인재가 복영이 나쁜 땅이 아닌데 자 됐네요 법정 계속 갑시다 아 그리고 맞다 제가 지금 채널 이름이 모낭선생이잖아요 오늘 어떤 분이 오픈채팅방에서 모낭선생 치면은 자꾸 모낭춤 이런게 나온다고 이름 좀 어떻게 해달라 그래 가지고 뭘로 바꿀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아 노수 가셨네요 이제 좋은 이름이 있으면은 조만간은 아니더라도 뭐 바꿀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볼게요 지금 좋은 이름이 뭐가 있을까 생각 중이니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순유 갔다와 자 됐고 추가합시다 자 됐고 자 애들 뭐하고 있나 좀 볼게요 아 여포가 지금 거의 끝날 각인데 잠깐만요 여포 먹어야 되겠어요 여포 먹어야 돼요 아 여포 비등비등합니다 지금 자 공도 아직도 등용 안되나요 자 출전할게요 그냥 출전해서 자동편제 아 남편 잠깐만요 아 이거 지금 애매한데 출전합시다 자동편제하고 어 아 부인 빼주고요 부인 나한테 와 자 한오여건 한오여건 그냥 냅둘까요 위보동요 위보동요 아 올궁병인가요 올궁병 아이씨 올궁병 갑시다 야 올궁병 자 음 한오 자 여건 갑시다 자 병력 최대하면 그러니까 병력 전체 4000 가득 갈게요 그대로 병기 올궁병으로 병기 올궁 차 합시다 자 이제 등용 아 안되는군요 아 너 일로와 너랑 싸울 생각 없는데 아 또 견진이에요 아 미치겠네 돌겠네 진짜 자 그냥 갈게요 견진만 좀 깨면 좋겠는데 아 또 나올 수 있겠죠 됐고 자 연전 배워야 돼요 연전 어 자 진서정부 아 장기 넣어줍시다 일단 장기 넣으면 여기 둥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나오죠 아 나오지마 나오지마 황보숭아 안돼요 황보숭아 안돼요 황보숭아 안돼요 견진해서 지금 안좋은데 아 돌겠네 군악진 불리하거든요 아 이거 안좋은데 사기 올리고 갑시다 사기 올리고 아 이게 조조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또 문제군요 자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지금요 다행히 화개가 디버프랑 화개가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갑시다 아 상황이 넉넉치 않네요 하 갑시다 아 상황이 넉넉치 않네요 자 철평하셨지만 저희 필승 디버프가 있죠 자 화개 자 불 안맞겠지 불 안맞고요 불 철빙 자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뭐 냅둡시다 여긴 냅두고 아 좀 여기로 아기가 오면 되잖아 아 참 철벽 지휘해 줄게요 사기라도 올려야죠 어떡해요 아 사기 또 떨어졌군요 철벽 지휘해 그냥 안 깨지겠지 설마 내가 먼저 깨겠죠 내가 먼저 깨야 돼요 자 대화개 계속 대화개 할게요 자 가시고 아 조인도 가죠 아 장영 벌써 죽었어 아 또 만만치 않은데 자 아 이게 사기 때문에 그런지 자 이쪽 볼게요 아 이겼군요 이겼으니까 철벽하고 사기를 올립시다 됐어요 그냥 도망가고 자 하나 깎고요 자 하나 또 깎아야 되죠 아 여포 먹으러 가기 힘드네 자 하나 깎고 자 여긴 또 뭐야 아 여기도 견진이야 아 진짜 자 이제 아 등용도 안 되고요 하나 여포한테 가는 거 뿐인데 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야 자 자 사기 좀 올릴게요 어 군악진 아 군악진은 병조밖에 안 되는군요 못 쳤 수 없죠 사기 좀 올려 갈게요 자 다군견 올군견 이번에 완전 궁수도 안 해야겠네요 하우연이니까 뭐 궁수도 안 해도 나쁘지 않죠 자 전만이 어디 가나 아 어디 가나요 또 갑시다 이번에는 위보등에 갑시다 자 서로 끼기기 또 가고 있어요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이 아 길막는 길막하는 느낌이죠 왜 자 위보동요 아 아 좀 더 가서 다시 오겠죠 아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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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이리 오는군요 괜히 비보동이 있네 불쓸껄 자 신궁할게요 아 쎕니다 어우 근데 안 달어 와 이거 뭐야 야 안다는 건 뭡니까 진짜 자 여기서 대화계 자 어 끝나겠는데 끝났네요 자 철벽까지 해 주고요 자 철벽까지 해 주고요 자 철벽까지 해 주고요 자 철벽까지 해 주고요 아 온무군이 왔어요 아 제사주기까지 아 매우 안 좋은데 나 도망가는 거 봐 와 진짜 와 돌겠다 진짜 아 아 아 어떻게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방어 가지고 다 미쳤어요 지금 아 미치겠네 아 아 아 차라리 이게 나요 차라리 부는 게 나요 죽여도 되니까 죽여도 되니까 죽읍시다 아 아 견지 설마 죽었냐 어우 다행이네요 아 저도 깨려가는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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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주의 아 달아도 돼요 빨리 죽이는 게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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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도 바보같이 쐈어요 아 진짜 이렇게 쐈어야지 어 마인도 달았네 자 다시 오고 있는데 아 방어가 너무 높아서 지금 자 막아주시고 오 또 파고든다고 자 대화기할때요 그냥 아 아 이거 이겨도 이거 이겨도 타격이 많아치 않은데 이거 아 철벽지 하고 죽이는지 알았겠어요. 아 또 왔어 진짜 미치겠네 지금 아 괜히 왔나 하우연이 갑시다 차라리 자 화개 계속 화개 할께요 화개가 제일 나은것 같아요 화개가 계속 사기를 떨어뜨려 주니까 어쨌든 방어는 안떨어져요 사기가 떨어져도 아 역시 견진 아 견진 미쳤죠 다시 들어오라고 했죠 아 이거 아주 아 여파랑 어떻게 싸우나 아 신궁으로 뭐 미친 컨트롤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궁은 가죽 될까 아 아 여긴 군악대네요 다행히 이게 뭐니일 것 같은데 이만 잠깐만 이거 좀 바꿉시다 내가 이걸로 하고 있지 장군이죠 휘장 장군이죠 휘장 자 부상뱅이 벌써 5000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뭐 질수도 있겠지만 두배네요 여포인데 두배야 아휴 기도진 자 병 좋아할께요 결정합시다 아 또 여기다 갖다 놨어야 되는데 아 또 실수했죠 아 쟤니 기병이라 빨리 올텐데 아 아 쟤니 자 ز니 쟤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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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이오 하시고 어 라이오 하시고 어허애 일단 대화계 아 안돼요 아 그냥 죽구만 고순한테 그냥 한방이에요 자 위보동료 와 역시 장료 끝내준다 끝내줘 어우 무섭구요 아 이거 못이긴데 아 못이겨요 자 위보동료 아 공방이 다 끝내줍니다 지금 자 어떻게 고순 잡는다고 해도 다 삼무장에다가 아 여긴 도저히 아니네요 아 이거 퇴각합시다 이건 아니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자 퇴각 자 됐구요 자 어디갔지 아 요하가 있네요 요하 공격지휘이니까 요하도 데려갈까 어 뭐야 하우돈 어디갔죠 하우돈 어디갔어 후돈이 형 어디갔어요 형 아 있군요 아 있군요 일단 요 공격지휘가 있으니까 공격지휘 살짝 만나도록 할게요 아 무슨 아 아 처음부터 쉽지 않은데 너무 무리한 목표를 잡았던 것 같아요 자 자 일단 요하 연회합시다 자 연회 요하를 빨리 데려오면 좋겠는데 자 체험이 온다고 황보송 한번 데려와봐 황보송 오면 좋은데 자 훈련 일단 기병 좀 올릴게요 아 부인은 이쪽에서 시키는게 알겠다 군사 훈련합시다 아 군병을 올릴까 군병 올립시다 군병 자 훈련도 좀 하구요 아 순찰 응 하고있어 자 임명 되나 중신 군사 43이야 흐흐흐흐흐흐흐 43이라도 줍시다 공정군사 공장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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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하로 오면 좋죠 자 요하 요하 아 60일간 아 그치 안되지 아 이쪽에서 바로 뒤면 안되나 일단 친해지게 만들어 놓고 60일 걸릴 수도 있죠 부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부인도 만나주고 부인 한 분 더 얻어야겠죠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기회인데 자 저렇게 싸워주면 기회죠 저한테 잠깐만요 포진 돌아가 아 건축하는군요 자 한번 다시 도전해볼까 하고 좀 여깄죠 아 지금 출진중인거 같은데 아 나왔군요 자 혹시 아 주창 안되고 한번 다시 가볼게요 출진 자 출진합시다 아 또 지었나? 아 군악대군요 자 이번에는 유고동요 아 좀 한 명만 더 있으면 좋을텐데 아 창병 공격진 아 철벽이 아 이렇게 갈까 아 순욕 디버프냐 부리냐 가봅시다 중력 최대하구요 최대 궁궁 창 창 B인데 아 이거 어떡하나 차라리 창병 여기 500 주구요 최대할게요 자 병력 최대고 다시 한번 가봅시다 또 안될거 같은데 아 얘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얘가 왜 나오는거야 도대체 여기다 그냥 먹읍시다 아 도대체 왜 나오는거야 도대체 왜 나오는거야 아 참 이쪽은 안되겠네요 지금 계속 와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 저 저 견진 짓구요 자 한해라도 빨리 먹어줄까 아 딴이 두개군요 벌써 자 아 퇴강합시다 저거 뚫을 수가 없죠 조조를 아 조조를 못 뚫어요 조사 조사해 자 부인이 한번 만나주고 자 쉽지가 않네요 지금 또 자 무장 부인 누기나 봅시다 자 자 아 감령이 있다고 강화에 갑시다 강화는 무조건 가야되요 감령 가야죠 아 네 강화 제일 금방 가는데 아 알았어도 돼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 감령이 금방 갔던 것 같아요 저렇게 아 오질 아 별로지만 어떻게 해 아 자 인재가 없으니까 뭐 선무장으로 나와 버리니까 여포가 답이 없어요 조사합시다 또 안되는군요 자 훈련 기병 올려서 바짝 올려서 자 군사 훈련 아 여기서 뭐 호표기 쓸 일은 없겠지만 아 되는게 없네 어 주창이 된다고 어 뭐가 안되겠지만 갔다옵시다 자 보내주고 음 주창 순유 순유 좀 넣어줄게요 아 제발 가지마라 제발 가지마 감령 제발 가지마라 감령이라도 있으면 아 좋아요 지금 아 알았어 알았어 자 아 아 수국 사주고요 자 연애 5일만 참으면 돼 5일만 자 요거 빨리 아 아 제발 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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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령 아 근데 말을 걸어봐야 알아요 말 걸었는데 거부하면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논이 제발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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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할 수 있겠는데 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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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질 오오 땡큐 땡큐 오 왔어 왔어요 왔어요 오오 채용 오 왔어요 자 조사인지 조사도 되나 아 안되는군요 일단은 맥힙시다 인명에서 중신 또 내정 아 아무도 안되는군요 일단 됐어요 아니 감령만나야지 지금 다른거 할때가 아니에요 감령만나야죠 지금 다른거 할때가 아니에요 감령이 있으면 그래도 돌격이 있으니까 물론 옆한테 돌격하면 안되겠지만 돌격 있는게 없는거랑 천지차이기 때문에 저거 관음병편에서 돌격 없어서 진짜 개고생 아 정말 자 또 바꿔주고요 자 아 다시 변사 변사 좀 오랜만에 하네요 그동안 후반기는 이거 쓸리없어가지고 변사를 자 노니 이럴때 이러다 갑자기 얘기 안받아주면 바로 그냥 보물주고 빨리빨리 등용해야되요 얘기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럴때는 자 다른게 없고 태사자 아 좋겠다 아 인재가 조금 이제 생겼네요 그래도 아 뭐야 필요없어 안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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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사만 하면은 저거 그냥 300원짜리 저거 추가해 주고요 추가해 주고요 감흥표 왔어요 아 다행이다 일단은 돌아가면서 누구 있나 볼까 혹시 노숙이러네 노숙 아까 갔다고 한거 같은데 갈겠죠 노숙이야 말아서 잘 가니까 일단 여몽 연함에 여몽이 있군요 아 여몽도 좋죠 아 여몽 밖에 없는데 아 진도 진도도 공격지휘 아까 갔나 아 아 잠깐만요 음 진도 아 연함에 둘이 있구나 연함 어디야 연함 요즘에 이렇게 지도가 잘 기억이 다 안나죠 치매가 치매 온라인은 아닌데 내가 어 됐어 유독 요즘에 이러네요 어떨 땐 낙양도 생각이 안납니다 아 참 자 됐고 아 마초가 또 내려오는군요 요하 있으니까 뭐 공사 훈련이 합시다 기병 좀 올려주고 아 감명해 감명이 오니까 좀 든든하네요 자 일기토 여몽이 쟤네한테 가기 전에 빨리 데려옵시다 여몽 진도 여몽까지만 데려오면 그래도 나을 것 같은데 진도까지 오면 좋겠지만 여몽 여몽 뭐야 여몽 갔나요 아 부재중 아 나이가 안되요 나이가 여몽 왔네요 아기 없는거는 나이가 안되는거 여몽 어립니다 지금 어려서 안되는거에요 자 그래도 여몽 먼저죠 지금 몇살이라면은 열아홉이에요 그래서 술을 못먹어서 연애 못온거에요 부르지는 못하는데 오긴 오죠 또 웃겨요 그게 이게 내가 불순 없는데 지가 와 하하하하 저게 무슨 경우입니까 웃긴 경우죠 공식적으로는 못먹지만 먹고는 쉽다 이거에요 황당하죠 훈련이나 시킵시다 가이안이 궁병 할게요 궁병 여몽이면 능력치가 골고루 다 좋기 때문에 어디에 써도 좋아요 제가 이론도 캐릭터 만능 약간 너무 만능이긴 하지만 대신 전법이 좀 그러니깐 어딜 보고다니 어딜 보고다니 하우연으로 설전? 60대인데 한번 해봅시다 60대 아 엄변이 하나 있네요 야 웬일이야 엄변이 있어요 대도발이지 뭐 대발론 됐고 대도발 오 무시하면 되겠네요 아 끝났군요 또 엄변이 있어서 나름 또 쓸만한데 부인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저 엄변이 자 엄몽 아 엄몽까지 딱 되고 진도도 오면 좋겠는데 진도를 뭐 지금 요하가 있어서 그렇게 필요는 없지만 적의 장수를 줄여준다는 의미로 들어가면 좋죠 자 근데 조조가 지금 완전 조조한테 둘러싸인 형국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 물벽 아니야 안가 자 눈이 한번 더 하고 바로 등용할게요 아 조조한테 둘러싸인 거 안좋아요 빨리 여포를 먹어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자 추가해주고 자 됐고 있나? 혹시? 아 없군요 이제 이제 갔나봐요 딴 땅 단당으로 어디로 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돌아가도 될 것 같아요 아 18명 아 포로야 여건이? 붙잡혔어 언제 또 아 진짜 붙잡혔어 붙잡히기까지 아 진짜 붙잡히면 어떡하냐 안그래도 인재도 없는데 자 동지 좀 넣어줄게요 동지 장기 어 수명 일단 다 넣어줍시다 지력이 10올랐어요 무력이 올라야되지 지력이 올라오리냐 자 감명을 넣어줍시다 이번엔 자 감명 아 그리고 왔다 하우돈 어디있나 하우돈 하우돈 아 진도 일로 왔군요 하우돈 방문 자 두번째 부인도 좀 만나줄게요 그lt 하우돈 방문 어 추가 한번 해주고 하하 미안하대요 아 바로 자 아 아 너무 좋아하는 일러죠 아 하하 합시다 일단 ㅋㅋ ㅋㅋ 극과 극인데? 근데 모르죠. 능력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예요. ... ... 써크스니까 무슨... 왜 저래? 호걸이예요. 어우 정보 속공명령 속공지휘도 아니고 음... 인덕 전수특기 호걸이라 돌아갑시다 좋진 않네요 딱히 좋진 않아요 하연 방문해주고 아 그래 역시 부인도 첫째 부인이 최고입니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아 또 뾱뾱하게 다지어난거 봐 자 외교관계 좀 볼게요 아 얘랑 동맹이라고? 아 장치인데 다른 장치군요 이럴 때 한 해 빨리 먹어줘야겠는데 자 출진 한 해 좀 먹어줄게요 자 외교 좀 할게요 외교를 먼저 원소랑 동맹 좀 합시다 아 이게 사운드에 완전 끼워가지고 지금 안 좋은 상황이네요 원소가 목표를 나를 딱 삼아버리면 바로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한 해를 먹어줄 수 밖에 없죠 자 위보동요 자 공수지휘 창병 공격진 필요없어 자 열정돌격 위보동요 한 해 있으면 좋으니까 간령한테만 얻어줍시다 차라리 이럴거면은 하우연 빼고 이렇게 뭐지 자 열정돌격 공수지휘 아 공수지휘보다는 아 공수지휘도 좋은데 자 요하 아 공격지휘죠 요하 공격지휘로 갑시다 공격지휘도 좋으니까 공격이 최고지 아 공격지휘 아 공격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됐죠 병력 최대하구요 올 possess인 것입니다 아 올 수지휘 아 올 수지휘 얼 수지gu 자 불로 갑시다 화금 올라와 나한테 와 법정 하나 있으면 되요 병력 최대하고요 자 병기 충차 사실 충차까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아 감령이 감령이 군병이야 창병 합시다 창병 해야죠 나만 또 군병이네 군주가 군병이에요 가 가 가 가 가 가 자 한해로 바로 가서 딱 쳐주고 자 먹을 수는 없네요 장패 여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다음이죠 기동진 없고 음 기동진을 넣을 수 밖에 없네요 기동진 넣고 합시다 방어진 기동진이면 되요 군병이 많으니까 병궁 병궁 됐고요 병조 합시다 됐어요 아 오는구나 잠깐 밖에 좀 볼게요 바로 퇴각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퇴각합시다 자 퇴각해주고 일단 부인 한번 만나 주고요 이 와중에도 목소리는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군요 또 일단 사주고 자 동지를 또 늘려가 없죠 동지 늘려 없고요 일단 무력 위주로 갈게요 자 이렇게 무력 10% 됐으니까 음 이게 낫겠네요 됐고 지금 출진해야 돼 그럴 때 아니야 출진해야 돼요 지금 자 두번째 부인 자 뭐 있나 분전인지 아무것도 없죠 아 감염한테 배우고 있으니까 자 일기 아 일기 배웁시다 자 그리고 외교 좀 하나 보낼게요 자 외교 멋있어 외교 자 정전을 하든지 원소랑 정전 좀 할게요 동맹을 해버릴까 법정이 아 동맹 동맹 갑시다 동맹 하는 김에 동맹이지 뭐 동맹 갑시다 자 그리고 출진 그걸 아 군사 가지 않았나요 지금 누가 왔어요 자 누가 온 거야 지금 아 하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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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칸 하우덕 조칸 하우덕 조칸 때문에 나한테 왔어 하우허허헣 아무튼 후덕하니 좋군요 잠깐만요 귀환병 얼룩하라 왔다 출진 자 신궁 있으면 되죠 위보동요 공수지위 아 너 왜 왔어 아 예 버측 빠지고 자 대화기 있어야 돼요 속공명령 아 기병 필요 없어요 일단 다 궁병으로 갈게요 창병 공격진 자 여몽이 앞에서 막아줘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그냥 빠지고 일로 갑시다 화금 하우더 이 정도 하면 되죠 됐어요 궁궁궁 창궁 병력 최대하고 충차 갑시다 뒤에 많이 오고 있긴 하지만 군병에 화개도 있으니까 절대 질 수 없는 조합이죠 함정 아 창병이 하나밖에 없어요 병조합시다 자 그냥 결정 잠시 뭐 와가지고 됐어요 자 감정을 잡아가지고 잠하고 자 하우연은 이쪽으로 올게요 아우 여기 클릭이 힘들어 여기 클릭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불 좀 질러주고 어 와와 계속 와 방어하면 계속 이기죠 이거 자 되셨고 또 오나요? 계속 오네요 아하 자 오케이 그 Empte 아니지 아 으ㅇㅇ 어ㅇㅇ 되어 있어 아ㅇㅇㅇ 어ㅇㅇㅇ 어ㅇㅇㅇ 오우ㅇㅇ 전니 하고 감령? 아 감령 바로 죽는 거 아니야 또? 아 참 아니 야 전니한테는 안되지 야 전니한테는 안되지 아아 만 무 부담을 못 찍었군요 다행히 아 흔들지마 마라 흔들지마 마라 아 불안해 아야야야 흔들어요 흔들지 말라니까 아 진짜 아 이럴 줄 알았어 쓸 수 밖에 없죠 이제 일단 여기 좀 막아줄게요 흐흐흫 아 다행히 이겼군요 아 이리와 아 이리와 아 이리와 아 이거 부숴야지 원하겠고 아 진짜 아 친구 한번 쓰고 싶은데 자 친구 뭐 한거야 아 뭐 하나 깎군요 진 아 카오돈이야 카오돈 잡으면 좋겠다 카오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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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계 카오돈 아 사계가 오니까 좋네요 아 좋아요 아 안촌부대 하우돈 잡으면 좋겠다 하우돈 잡아라 친구 하우돈 잡아라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되나 또? 아 죽어버리면 어떡해 죽여버릴 전에도 생각지도 못했네 자 함정 병 줘야겠죠? 네 됐어요 됐고 자 갑시다 자 부상병 치료하고 싹 나오면 되겠네요 자 나갑시다 황보숭 보숭씨 오는구나 소빵나뇨 난 화개야 자 보숭씨 가셨구요 어우 바람이 아주 제대로 불었죠 화개 있으면 맞는다는거 뒤에 있으면 화개 맞아요 어 왜왜왜 안 때려 마ô 올라오면 안 돼 아 다행이다 쑥둥둥 죽였어요? 흐흐흐 아유 우정 살인기가 쉬었나? 다 왜이래? 흐흐흐 아잇 다들 왜이래? 아니 인재란은 인재란 다 죽이네? 이러면 조조 조조랑 싸움은 의미가 확 줄어드는데 이러면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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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이거 본진 까지고 있는데 쟤는 오지도 않고 끝났고요 황당하네 아 아 참 수눅이랑 하우드론을 죽여 아이씨 좀 그렇다 아이차 일단은 와 붙었군요 여기도 조조랑 붙었네 안냐 아 뭐야 아 아 둘이 동맹인가요? 아 뭐야 왜 안갔어 왜 해제 내가 해산 해지를 시켰나 해지 시켰군요 내가 아 아 야야야야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원소까지 오고 아 이번에 원소 아 진짜 아니 또 어려운 판이 또 되네 이번에 자 초반에 빨리 그냥 동맹을 해버릴걸 아 데려 놨구나 아 아 기본적인 실수도 하는군요 자 결정 갑시다 아 다 잡아서 등여합시다 기병 선동 기병 선동 별로 의미 없으니까 공수 지휘하고 자 끝났죠 자 궁수 지휘가 그래도 좋네요 나름 물론 코스트는 좀 많이 먹지만 좋습니다 자 알량 자 부대 배치에 따른 거고요 아 목병 궁전술 별로 안좋아요 됐어요 자 저기로 돌아가지만 얘네 죽이고 여기 침 오하하 왔어요 왔어요 아 오하 찬도 자 잘 별로 안좋죠 지금 아 안좋아요 이럴땐 신궁이죠 화영과 정홍 화영과 정홍 봐야죠 설마 부인 죽일까 설마 부인을 아 못 죽이겠는데 103인데 무력이 자 다행이에요 아 화영 부인은 죽이면 안 돼요 지금 수퇴 중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아 흔들로 죽이나요? 아 아 아 음 아 음 아 다 이겼죠 가고 다시 돌아오겠지 음 불굴 쐈시고 자 아 30 날아갔네요 공수지 갑시다 그럼 자 됐고 자 뭐랄까 붉은 임장 공수지 갑시다 자 둘러싸서 싸주기 맞지마 자 한 번 더 공수지 아 안 맞았군요 뭐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지휘 계열 하나 있으니까 좋네요 일단은 막았네요 아 이거 동맹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동맹을 누구든지 해야 될 거 같아요 외교 자 동맹을 하든지 정전을 하든지 아무나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아 여기 땅 하나네요 아 이거 먹어야 되겠는데 자 이거 딱 하난데 지금 이걸 못먹고 아 조조가 끝났군요 자 이게 저한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저기 조조가 먹고 끝났는데 스윙서 가봅시다 한번 살짝 끝났죠 뭐야 왜왜왜왜 장홍? 스나케 아 잠깐 건축하고 있어요 지금 7,6,5 수상전이지만 싸웁시다 그냥 자 어쩔 수 없어요 자 복병공 필요 없고 저 병조하고 갈게요 그냥 수영은 없을 것 같지만 아 여몽 있죠 여몽 맞다 기본 뭐 살기가 높아서 아주 맛이 확 하진 않네요 그래도 갑시다 오 이게 갑자기 버벅거리죠? 자 되셨고 자 여기도 됐고 얘 빨리 흡수를 해야겠어요 인재라도 흡수를 하면은 좀 나아지니까 땅은 좀 별로지만 인재라도 먹고 튑시다 아이씨 무섭다 얘는 무섭죠 아 또 왜 아 아 저거 오는군요 빨리 먹고 합시다 설마 뺏기지 않겠지 어 습창으로 할까? 습창 합시다 됐어요 됐어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야되요 빨리 가야되요 아 그냥 가 그냥 그냥 가 깰게요 그냥 그냥 가 깰게요 감용 가시고 가시고 춤추라도 하나 깝시다 자 이게 뭐야 격창? 윤 격창? 흐흫 자 됐는데군요 아 못 죽여요 빨리 가세요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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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수주의 자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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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빙 썼네 참 반가워 자 되기도 했죠 일단 먹었구요 빨리 돌아갑시다 아 벌써 1시간 16분이구나 자 작년 멸망했구요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음 복양이 아무것도 안하네 오지리가 와가지고 갑시다 자 됐구요 오우 자 질문해서 이렇게 찍어주고 자 일단 첫 시간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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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